아 오케이 오케이 어айн만 나오면 안 안하는 것 같은데? 야! 여기에서 글만 넣으면 돼! 글만 넣으면 돼! 야, 글러미에 망치고 놔! 글러미 이거 사장님 추적이다 윤 나오는 거 아냐? 야, 글만 넘다 야, 여기 돈 안 넣을겠지?! 돈 넣으면 진짜 추적이다 야, 대형 전투함이 지금 꼼압인데, 꼼압인데 자 와우 엄마 제발 상관없잖아 이거 처음 해보세요 부작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발끈 자속결속기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샤오미 배터리 야 7번에 있어 너무 멀다 그것도 작은데 아톰 누가 오지게 뽑아갔네 아톰이 좀 귀여운 것 같다 4번은 뭐꼬 멀티벤치 말하네 말하네 전투 안 뽑아갔네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오! 시린다 시려 와 훔쳤네 개요 왜이렇게 흔들흔들 크냐 저거 가만있지 못하네 개요 아톰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톰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톰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톰이 좀 마음에 드는데 추고부했다 오 아 이번은 넘겠다 우스는 안 나올거니까 우와 우야 모두 나오겠는데 오호 한간 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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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돼 와아 아 아이엠에 뽑을걸 아이씨 아이엠에 뽑을걸 유시어 개요 여참이 아톰 뽑아야되겠다 아톰도 나쁘지 않으니까 오 시리고 한 번 더 연속 육 갑니다 슛 슛 아 아깝다 살아보일다 아이씨 유노만 유노우지 않겠지 오예 한칸 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리 제일 잘 나오거든 오케이 시렵고 야 펜치도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대형전투 한번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응 오케이 유시어 어이 이거 목소리 좋다 유시어 어우 야 육 넣을때면 그게 해줘 오케이 자 5번 확보 스위스 맥가이버 칼 정품 자 육 넣으면 안됩니다 육 넣으면 유시어 오케이 딱이다 야 6번 가겠다 야 6번 야 저것도 좀 마음에 들긴 한데 딱 보고하자 아 이거 주작이 아니라 진짜 진짜 튀기는 건데 아 아니에요 이거 주작이야 안에 자석이 있어 야 이거 X됐다 이거 내가 누르면 내가 걸러올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죄송 어? 야 이 시부랄 모르겠다 오 살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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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7번이면 샤오미 밧데리인데 어휴 근데 고민되네 자 개 개면 나오지 말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이게 무슨 일이야 샤오미 밧데리다 뽑을걸 야 이따 그림 뽑아줘 어 으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개가 죽에서 나올 줄이야 개같은지 이뤄났네 또 세워진건 뭐냐 세워진건 어떻게 해야해 섰네 섰어 그냥 계속 Care선 됐다 아 거리다 거리가 어후 사람사람 육 육 나올 때 육을 내가 뽑아야 되는데 아빈 헐 헐 육 아 유도 오지게 않네요 잘 나오네 이거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윤호 나오자 이야 보여? 한참 있어 개가 제일 무섭네 그 어깨 살았다 아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5번도 잘 가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가주네 개 좋구요 자 4번으로 꽁충 가봅시다 오 죽을뻔 했다 이게 뭐가 한 번 안 나오냐 오 진짜 안 나오네 아 이거 윤호 나오면 좋대는데 오케이 오케이 신경 떨린다 이거 자 또 최소 5번까지 가겠는데 아 나이 씨야 이거 뭐여 아 이게 5번 이상이 되기가 힘드네요 근데 맨치부터 뽑아요 맨치부터 뽑아요 맨치부터? 아무것도 못 뽑고 봤습니다 그니까 망하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뽑아놓고 해야겠지 근데 이것도 은근 이력있지 않자 욕심만 안 부리면 밑에 가만 뽑으면 뭐 근데 밑에가 안좋잖아 뽑아봤자 쉽 무거운데 아래가 좌석이 귀지잖아 귀지잖아 왜 안했어? 아 진짜 쓰레기 아 몰랐잖아 어? 백도? 뭔 줄 알았네 아 나 이거 뭐이래 이거 아까 잘됐던 마 아니 아 사장님 안했어 이거 완전 꾹 누르고 있으면 되지 않아? 아 2, 3초보다 아 2, 3초보다 이거 한 번 탁 튀기면 되는 거잖아 한 번 탁 누르고 때면은 그게 안돼 발로 까버리고 싶다 우와 뭐다? 아 드디어 뭐네? 설마 오우 쥐이 이거 요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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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또 게 See you 5분까지 왔습니다 자 맥가이버 자 아까 우리 6 다시 6번까지 왔어 윤나오면 안되는데여 자 여기서 자율이면 wtedy 거울 나오면 베스트고요 7번 샤오미 학권 아깐 패턴이 뭐 나오고 윤환한거다나? 저거 찐이야 작게 되어있는거 오케이 야 이거 대형전투왕 깍입니까. 걔 안 나그겠지? 야 씨udes 개 나았으면 국진이 아주 SixTON 초장이에요. 제작입니다 이거. 그날문 초조장입니다 물어 갸나흔이 하는 거 confinement 어어 înteyn 밟아 거기 쓰레기 쓰레기 어차피 9번 10번 필요없어 8번 9번 쓰레기 때문에 윤환한거지 말고 아~! 야 신파요! 자 신파 함 더 안먹어 갔어 자 신파 함 더 안먹어갔습니다 지금 최초입니다 지금 자 지금 홧보보실 야 여기서GHT만 나오면 돼 caster 시청자 GHT 블러미 한국인 theatre 유에어Station 윷 나오는 거 아니야? 야 글바 넘사해 야 여기 돈 안 넣어있지? 돈 넣으면 진짜 추적이다 야 대형 전투함이 지금 고압인데 고압인데 제발 10번 내가 이걸 2달 이상을 했는데 10번 한 번 더 뽑았어 유튜브가 교환권인데? 교환권이라고요? 교환 이거 기계 전화번호 전화하면 엄청 큰 건가 보다 와 이게 뭐야 야 뽑았는데 이 박스 형 전화하면 준다는 거 아니야? 야이씨 야 박스 형 가자 가자 아 나 저기 전투함인 줄 알았는데 아 전화하면 준다는 거 아니야? 전화하면 준대 야 시계 몇 신데 지금 사장이 야 7인다 예수 전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야 그래도 10번 가는 게 얼마나 크고 대형이면 뭐 기계 전화번호 정말 큰 건가? 헬리콥터 됐어요 전화하면 될 거 같은데? 전화번호 어떻게 되겠고? 37361953 이거 955 아니야? 전화번호 얘기하면 안 돼요? 방송에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장난잖아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어디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가면 사진 찍어서 사장한테 보내줘야겠다 야 한 판 너 한 판씩 해줄게 해 아 한 판이 아니네 한 판씩이요? 아 한 판씩 해 우와 내가 10번 뽑았으니까 6번 남아 있을 거니까 야 너 뽑고 10번 뽑아가 내가 2박아 야 이 한 기본 좋아하지 야 2번 저거 뽑아 2번 1개 남아가 야 좋다 1번이야? 야 신발 끈 자동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저거 저 군대 가면 필요해요 너 어차피 군대 안 꺼잖아 아 턴도 나쁘지 않아 아 턴 뭐야 이거 뭐야 잘 되겠네 우리도 잘 되겠는데? 아 턴 뽑을래? 야 뽑아 인마 야 잠깐만 야 그냥 뽑을래? 아 왜 살아 야 씨 아 턴 뽑는다 내가 할게 아 턴 뽑는다 아 턴 한 개 뽑고 벤치 뽑고 지금 쌈이 빠뜨려 뽑고 난 뭐가 될 거 같은데? 야 한 개 못 했다고 왜 살이 예쁘면 손에 불쌍하잖아 야 너거 지금 6천 원인데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냐 여기도 내 윤노면 된 거예요 네 또 하나 둘 이거 70만 원짜라고요? 질이고 야 70만 원짜라고요? 오 윤노리 대박친네 오우 10분 뽑다니 나이스 그냥 해 이게 8, 9분이 쓰레기라서 10분간 간 거야 8분간 좋았으면 뽑아가실 텐데 뭐하냐 누구? 너희 형 와 진짜 내가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한 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회원 벤치까지도 뭔가 할 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벤치까지 가자고? 그래 벤치가 오자 어차피 돈 아니야 너 벤치 뭐 할라고? 범쟁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빼지 필요 없잖아 이번 보자 왕쟁이라니 왕쟁이라니 좀 쉽게 갈 수 있는게 됐지 않을까 면도기 뽑아 너 좀 있으면 털 나잖아 너 털 나는데 써야지 있다고? 너 털도 안나는데 왜 있어 어디 털 뽑으려고 이거 좋은건데 아톰 요즘에 보기 힘든건데 아 빨리 봐 빨리 안 나와 바로 해도 돼 와 못방이에요 이번 걸려봤자 이번 공기 뽑아야 돼 이번 인상 뽑아야 돼 없네 걸러면 죽는다 오오오오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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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이언맨 저것도 불 들어온 게다 휴대폰 해놓으면 좋다 뭐하냐 마지막 펜치 가자 뉴너미 한 번 도와야 펜치 가자 펜치 도오우 이야아 와... 가자! 아톰 아프세웅 아톰 끝에 나왓 아 맞다 한개가 좀 끝냈다 한개 아 어찌내 필요없다 완전 귀여워 어 필요없어 너가 해 너가 필요 없어? 좋아가지고 오는걸 ㅎ 제일 안 어울리는데 가져가네 ㅎ 이거를 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놔야 되겠다 전화주세요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